마치고 윤 대통령도 이제 얼굴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요즘에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던 모양이에요. 심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막 여기저기 다닌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이야기는 윤 대통령께서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다. 시장을 천번, 만번 다니더라도 본인의 추락된 그런 지지도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거 하니까 보수 진영 인사들 가운데 최소 적합을 때는 한 60% 이상 정도는 선거 부정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침묵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일 테니까. 자기에게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100사람 가운데 최소 60명 이상 정도는 등을 돌린 걸로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마음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는데 아무튼 참모들은 또 대통령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되니까 나부터 바꾸겠다. 그리고 기자회견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윤석열 청계천과 영천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본인이 물가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본인이 밀턴 프리더만의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들 잘 읽었다는 분이 물가를 대통령이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온을 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생략하고 서울 청계천을 찾았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을 만나고 이후 서대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현장 물가를 점검했다. 참모로는 성태훈 정책실장, 방춘섭 경제수석 외에도 김주연 민정수석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시장을 100번 다녀도 여러분들 떨어진 인기도를 찾기는 힘들고 윤 대통령의 이런 들 추락된 신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합법적이지 않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말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를 불컹 내겠죠. 이게 나라냐?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을 싹 닫고 자기만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 게 저게 대통령이 맞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기 허선구님께서 아니 갑자기 시장은 왜 갑니까? 이게 70년대도 아니고 70년대 정도 되면 사람들이 시장을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또 엉뚱한 대가가 쇼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밉게 보이는 행동만 하는지 그게 참 문제가 참 딱한 거죠. 물론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고민이 돼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은 뒤에 청계천을 산책하며 주변 직장인과 외식물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어떻든 노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조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노력은 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단에 글을 보니까 참 다들 육두문자를 쓰는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지지율 24%의 현실에서 시민들을 줄지어 웃으며 악수를 쳐나는 이들 면면이 제가 볼 때 너무나 지겹도록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런 핵심 당원들은 낮에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동원되는 게 본업이나 싶어 국힘당 앞날이 심히 어두워집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그래도 4명이 많네요. 전임 대통령들이 저런 행위는 진심의 수련한 통치 행위로서 국민들 앞에 삐지 삔다구만 지금 2024년도에도 저런 행동으로 지금까지 까먹은 점수를 회복해 보려는 저 처절한 현 대통령의 심중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 검사 출신 대통령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곧바로 모내기 시절이 다가왔는데 이젠 모심기 따라한다고 쌩 난리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 정도는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객관적인 지도를 얻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자가 소신을 갖고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럼 지도자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움을 넘어서 정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처지는 유감스럽게도 경멸과 미움과 정오가 여러분 다 복합된 그런 여러분들 감정이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국민들의 생사 여탈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자비할 정도로 여러분들 입을 담은 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시장을 만 번 가더라도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지름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경멸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오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더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3년을 견딜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지율이 여러분들 한자리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닥을 치게 되면 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괴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미 그 한계점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거의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항복 선언이다. 국민을 포기했다. 국민을 버렸다. 이렇게 좀 센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던 것은 세상 만사에는 모두가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번복하기가 힘든 거죠. 첫 번째 타이밍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무슨 술을 썼어야 됐던 것이고 그걸 놓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자회견에 마저 항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주어 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오늘 이게 기다림의 미학님이 좀 센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주권을 팔아먹은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